최애outube 연예인 첫번째 고기는 2개 합쳐서 나와 응 나 여기 좀 넣으려고 6300년들 그러면 몇개는 다 잘라서 넣어 잘라서 넣을라고 역시 당균이답게 요리는 직접 했는데 위에 좀 먹지다 내가 항상 누누이 말하는거 있잖아 나는 고기 들어가면 김밥이 먹고싶다고 큰거 아니야? 감사합니다 아 커피나 막 여기서 와야겠나? 어 핸드폰 꺼내는거 뭐야? 어허 맞는거 같은데 존중 확인할게 아 날씨 진짜 좋다 날씨가 좋은데 미세먼지가 안좋으면 날씨가 좋은거냐? 어 맞아? 맛있게 드십시오 내꺼 나오겠지 뭐 아 먼저 먹자 어 맛있다 맛있는 냄새가 났다 왜 왜 그거 먹을거야? 아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파스테라 기정? 가스라 버블리기 아아 그니까 기정인거 아니야 결국에?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안 먹었는데 미간은 뭐야 맛있음을 미간으로 표현하는 스타일 기정 아니야 아니야? 떡이야? 진짜? 아닌가 기정인가? 기정이야 왜? 응 기정이야 기정이야 맛있다 아직 오래 안 이실거야 오오오오오 수정거 아니야? 저거 뭐야 건너갈 수 있나봐 어 건너가셨어 두사람들 봤어 헉 가볼래? 가보고싶어? 헉 어 이따가 너 혼자 간 거 나 머리도 흔들어 여기는 강릉의 코시라는 카페입니다 요즘에 엄청 뜨고 있는 카페이나봐요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어 어? 플라스틱이 아니라는데 아로아르피 아 엄청나는 시험이니까 근데 딱히 빵이 맛있게 보이는 건 몰라 물감이 어디서 하더라 까먹었다 이혜진이 우리의 김미자 물감이 어디서 하더라 그거 맞아 아 여깄다 물감이 그걸 솔라이블라 진짜 똑같이 생겼다 아 안돼! 몸 그리지마 애벌레 아니야 저 머리야 뭐야 오이트라 들어가는 거 아 저 하늘색이 제대로 안 보여 너무 슬픈걸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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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는 저런 천국의 다이어리가 포인트인데 내 손 뺏어가지 말고 저기 난간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 시야에서는 그 바닥이 안 보여요 눈눈 이렇게요? 안 보여 양호아 먹을 걸 주길 바라는 거 같은데 고양이 아 근데 너무 귀여워 아이고 너 너무 귀엽다 으악 지금까지 본 길고양이 중에 제일 귀엽다 너 뭐 하고 싶은 건데 얘기를 해봐 뭐 건너가고 싶어 집에서 키우는 거 하면은 아마 목걸이를 해줬을 거야 보통 그래 냄새 왜 이렇게 많이 맡아 너 유자니? 왜 이렇게 바빠가지고 진짜 바빠 얘 정신없어 제 양말 너무 귀여워 그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얘가 관리가 잘 돼 있지? 우와 이거 먹으러 이거 먹으러 강맹 와요 진짜로 이거 하나 때문에 진짜 아 냄새 장난 아니야 근데 여기 올 때마다 맨날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모르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우리 맨날 이렇게 신이 먹고 떠났는데 나도 양보니까 대충 이 정도 있거든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네 카페에요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와서 그림 그리고 보면서 좀 기다리려고요 뭘 도와드려야 하나죠? 저 가방끈이 끊어지려고 해요 근데 뭘 도와드려 꼬매주세요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왜 아픈데 나 너무 많이 자서 그렇지 어 너무 많이 자서 목이 굳어버린 것 같아 진짜 엄청 굳었어 목지가 이렇게 가는데 너무 아파 나 작작 잘하고 여기만 해주면 돼 자 심심하다고 오라 왜 이렇게 말아주실 게 있겠나 나 너 토너도 가지고 왔어 너도 그려줬잖아 참 그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걸요? 벌칙이 없는 아 내 맘이었어 저번에 내가 꾸매준 옷들은 다 멀쩡하냐? 아 그럼 그럼 멀쩡하다고? 응 진짜로? 그거 니트랑 그 화려한 블라우스 얘기하는 거지 그 뒤로 안 입지 안 입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 니트 경주 갈 때 입었어 근데 멀쩡해? 응 완전 멀쩡한데? 왜 그러지? 뭐야 약간 자기 자신을 못 믿는 편? 개짱 튼튼해 감사 감사 세 번 바느질했어 아 개짱 튼튼해 풀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만 안 풀리고 다른 데 다 풀리는 거 아니야? 자신을 바느질하기 싫어가지고 개짱 튼튼하게 너 뭐 시켰었는데? 뭐? 너 뭐 시켰었는데? 쇼코 브레드? 엥? 왜? 먹을 거 시켰어? 어 왜? 그냥 밥 먹으러 왔어 2시간 먹었잖아 사장님 신기한 생각 있겠다 왜? 나 메뉴판 한 가가지고 한 진짜 2분간 들여다보다가 어렵게 고른 건데 너랑 똑같은 거여서 어 너 이거 왜 골랐어? 안 먹어 봤어 한 번도 난 이거 문화가에서 나 올 때마다 맨날 다른 거 먹는데 올 때마다 맨날 기억 안 나는 거 알아? 나도 나도 정비가 너무 많아 오늘 청년 다방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즈닝 불에 좀 간다 드리면서 왜 이걸 꼭 먹어야 되는데 맛있다 차돌떡볶이 처음 먹은 게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 영화 너무 재밌어요 꼭 보세요 제가 지금 목이 안 돌아가서 어차피 절 안 비추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깨졌어 그래 아 야 왜 나 이거 있는데? 잠깐만 왜 헌턴이 왜 안 써주라는 거야 헌턴이 나 무릎 진짜 있어 아 뭐야 그냥 여기서 갖고 싶은 사람이 가져갈게 나 이거 네 거냐? 이거 네 거 맞는 거 같아 나는 이제 화장보험이 너무 많아서 나눔 할 때 화장보험 달라고 하면 거의 안 보여 오오 나한테 맞겠냐 이 색깔이? 나 입술 너무 많은데 나 입술 너무 많은데 나 입술 너무 많은데 나 입술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거 달라고 하는 거야? 왜 그랬어 어 왜 그랬어 왜 그랬지? 나 아자 예쁘네 귀여워 전 크림으로 전 크림으로 히야키토메 왜 손에 모으고 너네 맛있어 와 와 자랑할 거야 얘들한테 야기보를 왠지 너네가 찍으면 찍어야 될 거 같아 난 찍어야 돼 나 맞다라 못다라 찍고 있는 건데 아 알지 알지 항상 까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도랑 유녀해 근데 저거 뭐야? 아니 이게 풍기인가? 이게 풍기 아 이게 풍기 같아 이게 문인가 보다 이게 문인가 그래 추측 추측 아 네 잠시만요 그냥 날개라는 거 네 그거 생각난다 그때 비여름에서 먹었다고 아 그거 존나신대 몽샘이 어떻게 서기에 녹아들일지 도록색이 아니에요 아우 민트초코를 먹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했다니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신혜츠라는 커피인데 커피잔 사이즈가 보이시나요? 야 뒷단까지 마 거기서 5천원짜리 커피입니다 그리고 이게 블랙패션의 스프널이라고 맛있을 것 같아요 오우 맛있어? 진해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는 이런 엄청난 루트가 내가 초대한다 굉장히 예쁜데 사랑이 많아서 진짜 많아요 진짜 예뻐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거와 아주 똑같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오늘도 마감시간에 맞춰가지고 또 안무나 골라가지고 하였습니다 이거 이런 거 뭐 하나 더 준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김이상공이라 저도 못 받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롤 두 개나 사왔어 헬리킨의 불꽃입니다 오늘은 RCT 한마디 해봐 무한상사 아니에요? 무한상사예요? 수치하다 녹음도 되죠 어 칵테일 먹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안녕 샐러드 야 이거 이렇게 찍을래? 언니 찍고 있는 거 찍으려고 왜? 너무 관중 같지 않니? 너무 관중 같지 않니? 응 내일은 먹으러 왔는데 여기 있죠 없나? 어 뭐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맞아요? 음 음 아니 어떻게 먹을 거야 나 그냥 이거랑 이거랑 삼자 떡볶이 삼자 떡볶이 야 쿠기가 맛있다 오늘은 떡볶이 카레 떡볶이를 도전해드렸다고 소스를 받으러 갔습니다 냄새가 장난 아니야 머머 넣었어 근데 어? 머머 넣었어 소스 없을 때? 어 아까 카레 엄청 많이 있는 거 봤는데 그거는 카레만 세국차 넣는 거 없고 으아 거기에 동대문 소스랑 아 아 이거 미안해 키러스 소스? 괜찮아 매운 소스랑 그거만 넣었어? 매운 소스랑 매운 소스랑 공중 소스 두고 있잖아 아 진짜? 두끼 소스도 넣었고 어 되게 행복해 보여 행복해? 너 먹이는 거잖아 아니 니가 맛있게 먹어주잖아 아 이게 너무 크면은 그 씹히는 맛 때문에 본연의 맛을 잃는단 말이야 프로 짝게 해야 되는데 아 짝게가 안 된다 아 이거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면 나도 생기름이랑 김가루만 어?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게임을 하냐 아 아 아 아 왜 중계하세요 이거 몇 점이야? 신기록 세웠어 56만점 아까 몇 만점? 아까 570만점 이거 10배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